3주간 가요계의 뉴스를 한눈에 파악하자! 웰컴 투 MCD 뉴스! 6월 마지막 주 MCD 뉴스 지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돌 스타들의 민낯 셀카가 온라인을 후끈후끈 달구고 있는데요. HD 고화질도 두렵지 않은 스타들의 쌩얼 퍼레이드 함께 보시죠. 쌩얼로 명동 나들이에 나선 21의 산다라밭.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가요계 최고의 동안 스타답게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의 민낯을 자랑했는데요. 꼬미닛의 지현 양계